사장님, 얼른 들어오셔서 일하실게요. 아, 이거 오늘 우리가 손질할 재료들. 야,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. 매출이 꼭 생곡이다. 사장님, 저희도 한 입 주세요. 야, 너 뭐야, 내 과장이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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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내가 너무 승현 씨를 불행하게 만들었나요? 아, 이건 힘들어. 아니, 길을 너무 많은 야채를 가져와줘. 이거 직원들 너무 힘듭니다, 이거. 웃는 사장, 영업 시작됐습니다. 웃는 사장! 거기다! 거기다! 행복하다! 첫 주문이 어디가 먼저 들어오려나? 그러니까, 첫 주문이 어디가 들어올까? 나 진짜 궁금하다. 야, 이거 잔인하다. 하는 게 바로 보여 버리네, 이거. 정말 보기 싫다. 아, 씨.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. 너무 절망적이여가지고. 욕팔려가지고. 저희가 어쩌다가 이런 샌드백이 됐는지. 야, 이거 갖다 버릴게. 사장님, 이거 갖다 버릴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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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,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. 자, 영업 종료 5분 남았습니다. 와, 주문 진짜 없다. 와, 주문이 이렇게 없나? 딱 하나만 박았으면 좋겠다, 하나만. 폐업 처리해. 아, 나올 때가 됐는데. 아이고, 이게 뭐라고. 위에 앉아가지고. 아이고, 여기 심사하려고. 어우, 잘 들게. 어우, 소수하다. jem이 딱다가 심사하십시오. 장만 살아내야 해 감사합니다 만세! 예! 켄! 와 이게 드라마가 써지는구나 배달로